잘 못 드세요 물도 같이 드시고 김치에 먹어야지 물 쏟아지켜 밥 먹으면 좋고 물 썰어 메롱 또 드세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음 음 음 음 맛있다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애 이쪽에 하시는 분들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애 전 어때? 전 먹을만하지? 분치에 같이 뭐하겠다 구사리 콩나물 도라지 이거 뭐지? 아깝게 생각하네 이거 뭐해주면 이거 버섯이거든요 버섯 버섯 먹으면 돼 버섯 먹으면 될 건가 음 음 음 음 버섯 맛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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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래 씹어서